슬롯 헌의 일상 슬롯 헌의 일상의 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홈의 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지금 광화문에 와 있습니다. CTS 주간으로 열리는 2024 9월절 퍼레이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들과 퍼레이드까지 한번 재미있게 구경해보고 또 즐기다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또 사랑하는 형준이 형과 함께 와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가봅시다! 여기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나요? 네네. 내가 생각할 때 예비에 예비는 볼터치가 더 중요합니다. 예비는 붙이시고 작품 축 Put 연기 예 예비 저 이거 참여해서 오늘 스탬프를 드릴 거예요. 여기 각 부스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하나씩 다 차고차고 모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삐 그리기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예삐 그리기 획득합시다. 다음 스탬프를 향해. 여기까지 시간치 남아버려주시면 될까요? 아 네 좋아요. 색칠을 하는 거예요? 크레파스로 원하시는 만큼 그리실 때 색칠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크레파스 진짜 오래된 거 아니야? 20 이사에 하나를 채워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 하고 이사 하시죠. 그럴까요? 저는 패턴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혼자 그렇게 담박두그러면 어떡해요? 야 너 곰팡이 핀 거 같지? 이거 약간 곰팡이 핀 거 같지 않았냐고? 아휴 힘들다.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저는 근데 부월절에 이런 걸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쵸? 언제부터 졌죠? 크라인으로 인정부터 이제. 아 오래됐구나. 작년에 처음. 뭐야? 저희는 오늘 이 부스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해볼 예정인데. 그게 어디지? 26번 행복한 말씀. 어 이거 이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수와 고르신을 받아요. 아 여기서 조언 말씀을 고르면 되는 건가요? 고르면 저것. 아. 이사야 60장 일제의 말씀. 저희 교회 또 올해 표 말씀이거든요. 저는 속도번호 하겠습니다. 청년제의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말씀 배경화면 많이 만든다 아니에요? 어. 맞죠? 그냥 전화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얻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아네. 사마리안 버스 가볼까요? 사마리안 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마리안 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사마리안 버스는 기독교 교체 구호 단체이고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셨을 때 저희 쪽은 OCC 선물상사 라는 사역이에요. 이 선물상사 안에 호원자분들이 선물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 선물상사와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미년도 종족 아이들을 포함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선물을 받는 것도 한 번 체험해보시고 아 네. 롤렛 한 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보니하니 알아요? 보니하니?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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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발. 제발 간다. 다 기독교 아티스트 분들이 만든 상품이에요. 예쁜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로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직접 주문해주세요. 아 나 잘 보고 왔네. 감사합니다. 너무 개의 듣고 왔는데요? 그러게. 오늘 가방은 안 옷을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와 나이스. 저희는 7080 놀이터 왔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지? 투호 투호 네 개만 넣으면 넣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나 떼봤는데 두 개 넣었어요 아 나 오늘 여기 꽉 채워가고 싶은데 나 너무 잘해 자 보여드릴게요 형님 나이스 나이스 아 보여줘 안 돼 아 나이스 아 잠깐만 야 이중일 3개 넣어 얘 나오셨어 아 아 이거 같이 받은 걸로 할게요 예 아 역시 소재경구나 아쉽다 감사합니다 엠지 놀이터 해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약간 그 스노우 선수가 하는 그거 같지? 멜류관입니다 멜류관 형 해봤어요 이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이것도 뭐 그냥 파이팅 시작하시면 돼요 어 어 나 잘하는데?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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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야 잘 안 들어갔는데? 아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안 돼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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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착 엘리아이 통과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건가요? 네 어 아 아 에 에 아까 못 받은 거 받았다 아 근데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전원근이 이렇게 아프네 큰일 났네 이거 침착 침착 이런 춤도 연습하면 금방 추대요 형은 아 아 아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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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 포토전 이래요 여기가 신비하다 아 완전 족보금처럼 신약성들입니다 이건 핫본입니다 실제로 클라싱이라는 영어에 실제 등장했던 그 영화 속에서 북한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배각이 됐던 장면이 있어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마가복은 X가 다 써있고 바람이 북한 쪽으로 있는데 이제 풍선이 있어 뭐 쓰는 게 있는데? 풍선 성도를 위해 한 번 접어주세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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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풍선 X보드 침선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봉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슬로깅을 하면은 스탠브 찍어있으신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한 번 주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스 구독하시면 파프루션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스 하하하하 찍고 오셔서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티스 스티스 화이팅 스티스 스티스 찍을 수 있는데 네 쇼트 보고 영상 노래 퀴즈 맞추기 아 어 네 영상 보시고 퀴즈 풀어주세요 망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라피분들 여기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아 이제 뽑으면 되는구나 아아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군요 아 나 여기 문제 나온 줄 알고 나도 다음 중 들어가지 않았던 가사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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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 3번 부활절 빠져요 오오 많이 모았어요 이제 절반했다 절반 예삐 굿즈입니다 예삐 굿즈 예삐 굿즈 그거 하나 사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네 어 12,000원 있는데요 진짜다 비싼 거 받았네 이 예삐는 매년 똑같은 모델인가요? 네 저희 시티스 마스코트 모델입니다. 아 시티스 마스코트구나. 예삐도 근데 생김새 변화가 있어 왔나요? 어 최근에 항상 이랬는데 예뻐졌어요. 아 진짜? 아 날이 먹고 있구나. 아 킬링도 귀엽다. 그쵸? 무슨 계란도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아 인터넷에? 네 그럼 이제 만약에 구입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구입할 수 있어요. 시티스 문만 고치면은 이 두께들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쓰레기를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요? 아 네 좋습니다. 쓰레기 작성해서 붙여주시면 오늘 캔디 드리고 나머지 슬로건 참여해주시면 그거 선정해서 상품도 드려요. 저출생 아이디어? 이거 강도사고시 주셨는데 아 그래? 아 미리 데뷔하겠는데? 강도사고시 주세라고? 내년에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출산 대비의 과정에서? 저출생 대비! 행복한 가정 되세요. 능력하여 완성하라! 아멘! 파이팅! 이번 사탕이었는데? 어 나도 줄을래.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대막식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지금부터 2시간 반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첫! 그를 본다. 무대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웹퍼레이드가 첫!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활절 포레이드까지 한번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부활절 행사가 이렇게 크게 하는지는 진짜 몰랐는데 작년부터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점점 커지는 행사가 돼서 온 국민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에 오기를 소망해봅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이 부활절 포레이드 행사에 처음 참여해봤는데 사회에서 뭔가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걸 경험해보니까 뭔가 되게 감정이 미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포레이드가 더 커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또 아마 2021 부활절 포레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 일상 구독자분들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두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깊이 누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해피스타 안녕. 안녕. 해피스타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아멘